누구한테 살해당했습니까? 오임사격 쩝니다 자 그러면은 일로옵니다 포지션 잡겠습니다 총기 들고 일로옵니다 자 마냥아 앞에 좀비가 있다 일일경 어떻게 됩니까? 그냥 씁니다 아니죠 앞에 사람 안씁니다 보호품 챙깁니다 일단은 무기부터 챙기고 준비합니다 주례참직이 뭡니까 아 주례참직이 있어야된다 레큐.. 레큐님 주례참직이 들고 위에 조심 위에 조심 위에 상자상자상자 조심 막으면 죽습니다 오늘은 좀 빵빵하구만 웬만하면 백발되는 총으로 다 쓰십니다 백발이 좋습니다 백발 아닌거는 황당 골로 갑니다 뭡니까? 주례참직이 어떻게 했어요? 어.. 주례참직훈련을 우린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렇구만 네 옆에 이상한 더듬이 생겼어요 흐흐흐흫 이상한 더듬이 생겼습니까? 멜리라 트랜프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뭐냐 진영 배치부터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양반들은 전부 다 헌터 옆으로 씁니다 자 일단은 전투하기에 앞서 자 저 양반들 뭐합니까 빨리 안쓰면 다 쏴죽겠습니다 파도꽃 씁니다 유탄이 없어요 유탄 좀 있다 챙깁니다 저 양반 뭐합니까 자 일단은 뭐냐 저 양반 뭐합니까 빨리 씁니다 그런거 없으면 빨리 씁니다 이따 챙기십시오 자 일단은 앞에 4명 뒤에 4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앞에 저 포함 뭐냐 4명 한 3명 넣어내옵니다 자 앞에 만약 저기 있다 하고 이렇게 쏩니다 아시겠습니까 뒤에는 일어서서 쏘고 앞에는 앉아서 쏴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5인사격때문에 서로서로 쪼 아니아니아니 굳이 이래 쓸필은 없고 그러니까 웬만에 앞에 있는 사람 무조건 앉아서 아니면은 몸을 더 낮춰서 쏩니다 아시겠습니까 컨트롤 W하고 S로 이제 뭐느냐 높이를 동영할수 있으니 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컨트롤 W 최대로 눌러서 발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뭡니까 총 쏘지 않습니다 총 쏘지 않습니다 총 쏘지 않습니다 저거 탄약고 제대로 막아프면 터지면 난리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야 유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because 그러니까 여기 기지방완용입니다 저는 세계 유명한 레인부 면이예요 다들 격리하세요 표현 흫흫흫 흫흫흫 흫흫흫흫흫흫흫흫ㅋ wyp latter 그렇습니다 그럼 너머니야 본부장교 지금 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rigid 강 ACE 아니 무전도 안치면서 그거 치면 나 들립니깐? 그냥 얘기하면 어떻게 해? 치고 있다고? 안들리는데? 무전 맞아요? 66.6? 이제 들릴래 어 됐다 어 됐다 핵이 오나와 뒤댔어 아니 작전장격 어디냐니? 온다 작전이 되는거야 다음안에 전해안 사벅 사벅 사이웅 사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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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 뉴스에서 본적있습니다 뉴스에서 게임기업에서 철학시키인 납치원입니다 이사람 뉴스에 나오는 납치원입니다 그래가 미션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베이스에 몇명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명 있습니다 여덟명 있습니다 원래 인원 몇명입니까? 졸라 많아요 원래 인원이랑 차이를 한명도 못살아왔어? 그런거 같습니다 네드님은? 무전을 쳐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만 네드님 안죽었는데? 야씨 그러면 생존자 놔두고 지금 막 온거야? 아니 무전을 계속 쳤습니다 이런 미친 잠시만 화면에 오늘 수확은 어떤거 있습니까? 네드님 응답하라 네드님 응답하라 바로디 뭐야 그럼 어떻게된거야? 사운드 들었구만 내려 이세구만 그러면 어떻게된겁니까? 사항 확인 브리핑하시오 일단은 헬기 위쪽에서 봤을때 예 일단 보통 인원들은 좀비에 죽거나 저격도 있었던거 같고 그리고 폭발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부품은 확인되었다고 하고 회수한것은 없습니다 재판이구만 그러면은 뭐니야 총체적 그 뭐니의 평가는 우리가 실패를 한거구만 자 일단은 그러면은 제압표로 뭐니야 일류를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준! 회수한 조회요 빨리 예 위원회에서 문자가 없습니다 야 문자 뭐라칩니까? 터두기 전에 똑바로 하냐 trophy Lob Gas 저만간 위원회에 끌려가실것 같구만 그리고 나 옷좀 다른건 Disciples 함 물어보시오 자 지금부터 역할을ほ이분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면은 어 Baş것 어 어머냐 가ó 우라이버님 yard파이님 지금 움직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쪽에 unchanged 저 여기서 до 근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burYever님 가난파인이 둘이 근무하시고 레이큐님 그 다음에 건보님 그리고 뭐냐 네두현님은 도착하면은 총기정리부터 시작해서 기지안이 유지관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블룸사람 앉으시고 나머지 솟 매장된사람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돌림하고 오메가님하고 그 다음 정돌림 오메가님은 기지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전원식으로 탱안에 떨어져있으면은 저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돌림하고 머니아 오메가님은 헬기장부터 시작해서 둘이 순찰을 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무기관리하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저런 템들 무기관리 정리해서 넣고 그 다음에 텐신님은 헬기관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스카이님은 무전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전화해서 야이 삐삐같은 놈들아 라고 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고 최대한 주득일을 많이 털어갖고 무기를 많이 가져옵니다 일상 어제든가 저쩌든가 대충 빼세요 그리고 그리고 전투시 전투시 앞에 무조건 4명 뒤에 4명 그 다음에 남는 인원은 그니까 앞에 무조건 4명 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투할 때 아까 오융사격 2명 봤습니다 예 전투시 그리고 텐신님은 계속 상공 위에서 브리핑 계속 해주고 뭔가 이상한 지역이 있으면 브리핑 해주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예 우린 똑바로 인제 합니다 아까 그거는 어 기본 탓이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션을 하나번 해서 말아먹기 때문에 위원회가 욱설이 열박차갖고 지금 우리 월급을 깎으려고 그럽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일상 생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생활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사이렌 울리면은 무조건 모든 대원은 헬기로 뛰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미션 내용은 이제부터 헬기안에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부터 네드 위원님하고 어 스카이 네드 위원님은 일단 아까 배정한 일에서 놔두고 스카이님하고 네드 위원님하고 가서 빨리 연락돼시오 오케이 일상 조목 끝 좋았어 좋았어 어 뭐냐 아름만인데 랩제라서 그런거 없는데 어 빨리 와갖고 방송 8시면은 이거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방송 8시면은 무조건 6시부터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에드온 설정부터 다 하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려면 무조건 3시간에서 2시간 먼저 와서 기다리는건 기본입니다 그래야 참여가 되는거에요 아시겠습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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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유탄은 여기에 있는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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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탄 보급합니다 어 스카이님 얘기해가 유탄 보급하고 하겠습니다 스펙 그 똑같아요 네드님 똑같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저거 이제 비번 없애놓겠습니다 됐습니다 비번 바꿀고요 자 지금부터 총기관리 3명 총기관리 아 2명 총기관리하고 나머지는 어 다 대기합니다 아까 부른 2명은 총기 빨리 무기관에 다 넣기 바랍니다 보호품 상자를 모조리 다 버려야되기 때문에 무기관에 다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저 헬비 오로카 그.. 무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무전이요 오케이 오로카 무전 어 네 오케이 실험해봅시다 갑시다 밉님 예 이 사람들 총 안집어넣어 어 일단은 저 안에 보호품 다 집어넣으면 이제부터 총집어넣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뚜둔 뚜둔 무슨 나라가 폭격도 안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폭격을 할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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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여기 왼쪽에서 전부서 흘릴거만 해 이거 될수 있는데 야 그래가 뭐니야 뭘하라는겁니까 대신님 대신님 잠만 저기 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 3명이 들어와있어 뭐야 들려요 아잠만 이러면서 내보도 하려는거 잠깐만요 아잇 아재들 여기 세명이 아닐템데 종돌리고 하고 5매가 아니면 두명 같이 Famig Oliver 두명 같이 댕기면서 순찰 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명 같이 댕겨 여기있네 자기 짝짓좀 외우시옵 같이 당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동 특히 여기 올라오는거 확인하시오 괜히 올라왔다가 우리 점리 당할 위험이 있소 비여 비에는 없을 땄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ато 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헬기로 내려오는 순간부터 뭘야 저격수는 의미가 없어 헬기 저격하면 됩니다 뭔 미친 소리야 그게 자 어쨌든 빨리 준비합니다 버텍 준비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준비되면은 이제 출발하겠소 저 안에 있는 상자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스카이님한테 얘기해서 저 상자 전부 다 버리라고 그러시오 난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오겠소 와우 이 문이ван거 랩니 바보 랩니 바보 랩니 바보 드려요? 아 이럴 때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렉큐님. 와이. 오케이, 목 잘 들리시는구만. 정비 다 됐어요, 아들. 대충 된 것 같은데. 유탄 좀 줘, 제발 좀 줘. 왜 안 줘. 다 부셔버릴 테다. 그러니까 이따가 알람 울리면은 다 띠감되기 때문에 다 된다 물을 필요 없어. 일단은 출발 준비하시오. 아무라고 한다고? 아 그래요? 그렇구만. 그렇구만 일단은 그거는 생각해보도록 하겠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보니까 좀비하고 싸울라면 적어도 저런 거 애가 뭐 총 달린 거 있었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부장교는 왜 자기 자리에 없어? 여기 있어요. 뭐 또 저기 있습니까? 헬기 고치고 있어요. 헬기 고치고 있어요? 본부장교가 언제부터 엔지니어가 된거야? 만능입니다. 만능술사. 만능술사에요, 만능술사. 그렇구만. 그리고 우리 뭐냐 그건 없어요? 그.. 차량. 차량이요? 예예. 전투차량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많아. 탱크는 탱크는 힘들고. 이따 사야될거같은데. 또 사야되요? 네. 뭔 놈에. 뭔 놈에 여기 뭐 부분 무료합니까? 무슨 케.. 넥슨이에요? 그럼 따로 오겠죠. 우리나라 게임이야? 총소리도 있어야 된다. 총소리도 있어야 된다. 안돼 안돼 안돼. 이 양반들 해기만 고치면 출발합시다. 예. 그 뭐냐. 건버님 내부총상 끝냈습니까? 아 가방이 너무 째깐합니다. 큰걸로 주십쇼. 아니 가방. 가방은 무전기 잔소. 무전기 벗으면 얘기 안통할텐데. 아니. 총수할려면 가방 하나 줘야지. 뭐 좀 보입니까? 그 뭐 좀 있어요? 이상 없습니다. 그렇구만. 여기서 뭐. 폰게임하고 있는건 아니지요? 계맥이 구경중입니다. 계맥이라니. 그냥 봐라. 그거 하라고 여기 경기소에 온거 아니잖아. 뭐야. GMG 이거 경기소인데 쌍안경이라도 있어야 될거 같은데. 그 뭐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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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파이님. 어. 넓고 넓이. 뭐느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다에 있잖아요. 보트를 온압 확인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깐? 뭐여기. 뭐여기. 야 뭐야 이거. 내 여기 내놔. 그거 뭐야. 뭔일이야. 이거 누구야. 네. 조심합니다 이템 챙겨서 무기관에 넣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총살이예요 헬기가 탈취당한 살이겠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형들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수입이 경비병들 좀 더 정신 차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준비합시다 이건 뭐 하아 오케이 별일 있습니까 그렇구만 그러면 이제 스카이님 빨리 불러가 알람 울리고 출발합시다 예 본부가 옛날 버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저처럼 왜 안타나요 어 저거는 이제 총소용으로 놔뒀는데 저거는 이따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 공병 잠겨잉는데 진지고 주 깨워줍니까 흐흐흐흐흫 스읍 모르겠소 MR AP를 MR AP 미사일 얘기하라는거야 발사깃 없는거 그저 지뢰방어차령을 좀비는 탱크도 부숴요 예 좀비가 좀 미친놈들이 돼갖고 아 여기 있네! 꼬북단한거 다 있네 어 좀비가 이제 폭팔무기에 억수로 약하단 말이에요 폭팔무기가 아닌 이상은 어지간해선 좀비한테 큰 데미지 주기가 힘들어 오케이 레이큐님 여기 저거 유탄있네요 여기 차량이 유탄있습니다 유탄바 유탄 있어요? 있죠? 챙기시고 전수준비합시다 내꺼야 빨리 유탄 적자로야 챙깁니다 근데 유탄 쏠줄 알아요? 없는데 유탄? 난 무시하지마요 있어! 열발인가 있어 내가 봤는데 열발인가 했었어 내꺼 틀렸다 연막탄이라도 쓰시던지 아무거나 써 뭐가 중요해 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알람을 울리라 함께 출발합시다 그리고 작전 브리핑은 이제 그 뭐냐 그 헬기 안에 사면 될까 쏘 해상에 있으니깐 좀비가 안 덤벼드네 다행스럽게도 스 백링타안 과 같은 이유를 싫어합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베이스가 옛날 보다 낫다 괜찮구만 이제 출동준비하겠습니더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다 버려버려야되는데 갑시다! 그 뭐니야 그.. 작전작이요? 아이 본부작이요? 어 알람은 밥알아먹으셨소? 알람을 트시오? 그럼 다 헬기가 뛸것이요 알람 꼭 틀어야되요? 어 재밌잖소 그니까 개인운동하고 있다가 알람 터지면 출동하는거지 저 뒤에 저 두명 모르잖네 무슨일인지 엔진시동을키면 알지 않을까요? 어.. 그것도 그럴거 같기도 하소 근데 재밌잖아! 일단 기다려봅시다 그럽시다 코르로 다시 돌아가갖고 어 미션을 수행하자요 오케이? 이거 휴로노를 언제 바꿉니까? 어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 뭐냐 그 뭐냐 장갑차.. 그 기갑차량도 있어야될거 같은데 기갑차량이요? 어느정도까지요? 아니요 알람 울리면 알아서 타겠죠 지갑차량이면 어디까지 알람 울렸는데 안타는건 뭐지? 깜짝짝짝짝짝짝짝 아 지금 비시마스어? 심각하다 이거 전부 영양창 가야될판이다 코르로 갑니다 네 코르로 갑시다 그니까 기갑차량은 처음엔 이제 선터부터 시작하자 헌터 이제 암짜부터 그 이상이면 못달아요 그쵸 나중엔 치누쿨을 달아야되요 치누쿨을 또 구해놔야겠네 예? 바로 그 위치를 파악했으니까 바로가서 보호법부터 탈출합시다 보호법 위치 지금 확인했잖아 그럼 바로가서 실행해 근데 아까보다 대원이 줄어든거 같다 아닌가? 안돌랐습니다 도움이니까 따라 되겠네 아시겠습니까? 갑시다!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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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어님 다음번 남은거 있습니까? 두둔 두둔 그레저참이 있잖아 지금 있기에 있어서 기내에서 다 흡mana야 상터시키는 바람야 들어왔어 이 뒤에서 다 흡혈합니다 오늘 위치를 해 봐서 랩퓨니 그리문에 어젯밤에 뭐좀 드셨습니까? 어젯밤에는 대문을 씹어버렸습니다. 아! 뭘 씹어먹었다고? 대문에 몰랐어요. 대군? 대문을 먹었다고? 내 귀가 안좋다고? 도착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뭐야 이게 안들려요? 이번에는 꼭 살아서 귀환합시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비가 이제 뭐냐 우리를 눈치채는 시간이 있으니깐 빠르게 보금 챙겨갖고 헬기 신어놓고 정신방차 차림이 나시겠습니까? 웬만하면은 저 양반은 뚜껑은 머리 뚜껑은 어디다 뚜껑은거야? 영창! 가갖고 기지 영창도 만들어 놔야겠다. 저 양반 영창 보내야겠어. 저 양반 영창 가야돼 저 양반 영창 가야돼 종일 솜소리요? 어... 뭐 그렇죠 뭐 대충 소리로 듣죠 이번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모두 다 무사 귀환하길 빌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지뢰 왓 왓 저 삼각형 지뢰있네 저 삼각형 지뢰있네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냐 뭐냐 내돈 그거잖아 이거 쓰잖아 빨리 챙겨왔다니 뭐 지휘 조심하고 가까이 가지마 여기서 메밀해야지